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체로 남미세랑 손절하는 그런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 여친이랑 제일 친한 친구들에게 더러운 성희롱을 시전한 남자와 끝내 이렇게 결혼까지 가는구나 니년이 그래 알았다. 잘 가라 이 남미세야. 왠지? 친구 손절하고 결혼식 안 갈 건데 괜찮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아니 두 달리면 서른이 되는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고등학생 때부터 친한 친구들 저를 포함해 총 5명이 한 무리로 지내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하 A라고 할게요. 얘가 이번에 직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러나 나머지 저희 네 사람 모두 얘 결혼식에 절대 안 가기로 했거든요. 이유는 바로 얘가 결혼하겠다는 그 남자 때문입니다. 사실 A랑 결혼하는 그 사람은 이미 반년 전이죠. 따로 한번 소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인간이 저희들 모두에게 엄청난 실수를 그것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일단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만 써봐도 이래요. 먼저 저 당시 제가 발목인대를 다쳐서 반깁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 남친을 처음으로 소개받는 자리니까 이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원피스랑 구두까지 신으려고 깁스를 좀 일찍 풀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좀 쩔뚝거렸고 이때 주변 친구들이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A의 남친. 이게 진짜 미친건지 뭔지. 몇 번이냐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아니 물어볼 수야 있죠. 사람이 쩔뚝거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지. 하지만 이것도 한번 물어봤고 상대가 답을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빗길이 크게 넘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깁스 얼마 전에 풀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건지. 2차로 갔던 와인바에서 술에 많이 취해서는 대뜸. 아니 근데 꽁꽁씨 그거 진짜 다쳐서 그런 거 맞아요? 혹시 그 몸에 장애 있는 거 아닌가? 에이그 부끄러워서 그래? 등등등. 여기까지만 해도 이 자식이 돌았나 싶은데. 진짜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게 몸에 문제가 있는 여자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구석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거 말이지.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들 이때 너무 벙쩌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여기서 또 이번엔 저 말고 이미 결혼한 다른 친구한테. 꽁꽁씨 혹시 남편 없을 때 재미 본 적 있어요? 애 빨리 낳아야 돼. 남자는 남자가 알아. 애 없으면 금방 떠날 수 있거든. 이런 미친 발언을 했고. 이번에 또 학원 강사로 일하는 친구한테 애들 가르치기 안 힘들어요? 나는 가끔 길에서 잼민이들 보면 진짜 합 뒤지기고 싶던데. 아 근데 땡땡씨 강사로 일을 하기엔 타고난 몸매가 너무 아까워. 근데 그렇게 벌어가지고 언제 준비해서 시집을 갑니까? 이런 미친 소리를 해댔어요. 뭐 이거 말고도 수많은 망언을 했었고. 빡치잖아요. 저희 모두가 따졌는데. 그런 와중에. 이러더니 구토를 하러 나갔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도망을 간 거죠. 여기서 저희도 저희만. 애인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는지. 거의 통곡을 하듯이 울었고. 그런 애인한테 야 니가 쏜다며 돈 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2차는 나머지 저희들이 냈어요. 참고로 이날 애이가 지 남친 처음 소개하는 자리라고. 자기가 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그날 울고 있던 애인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야 그래 차라리 잘된 거야. 너 꼭 헤어져라. 저거 인간 아니다. 이랬었고. 이를 바득바득 갈던 애인도 당장 헤어질 거라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며칠 뒤에 한 번 더 물어봤는데 헤어졌대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양아치랑 완전히 연이 끝났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갔습니다. 특히 그 이후로 반년 동안 지금까지 저희가 가끔 이렇게 다 같이 만나긴 했어도 애인한테 그 자식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왜? 좋은 얘기도 아니고 헤어졌다는데 굳이 일부러 꺼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맞잖아. 그랬는데 이번에 학원 강사 친구 생일이에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애이가 청첩장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식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모두 당황했고 당연히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난리가 났지만 애인은 끝까지 그 자식을 변호합니다. 아니야 얘들아 그날 우리 꽁꽁씨 많이 취해가지고 그냥 실수한 거야. 니들이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불러가지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할게. 이딴 소리를 해요. 저희 모두 당연히 안 본다 했고요. 동시에 애인한테 따졌습니다. 그럼 넌 뭐냐? 지금까지 우리한테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 온 거야? 이랬는데 그럼에도 애인은 되레 저희를 속 좁은 사람으로 여겼고 왜 그것도 이해를 못해주냐? 이걸 빙빙 돌려서 말을 해요. 너희들한테 실망이다. 이렇게. 결국 저희들 모두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며칠 뒤 애이가 저희를 멀티 프로필로 설정을 해두고 꾸준히 그 남자 사진에 카톡 프사를 올려왔던 거 또 저희를 차단한 럽스타그램 계정까지 있다는 걸 다 알게 됐어요. 철저하게 기만해온 거죠. 결국 여기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저희 넌 모두 얘 결혼식 절대 안 가기로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들 결혼할 때마다 돈을 모아서 선물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결혼한 친구한테 저희가 안마의자를 사줬는데 그때 A도 돈을 좀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 돈은 돌려주는 게 맞는지 이걸 지금 다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혼인 친구는 아직 고향에서 살다 보니까 가끔 A의 부모님을 뵙는데 같은 교회에요. A한테 실망을 한 것과는 별개로 그런 남자와 A가 결혼하고 평생 사는 건 눈뜨고 못 보겠다 이러면서 A의 부모님한테 그 남자의 실체 그 문제의 모든 걸 말씀드리고 싶어 하거든요. 나머지 저희야 아니다 그 오질 앞이다 하지 마라 그러다 그 놈한테 고소당하고 너 해코지 당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말리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10년 넘게 A를 봐왔던 그런 예정으로 이 정도는 해야 돌이라고 합니다. 말려지지가 않아요. A 부모님 사실 저희들 옛날 학생 때부터 종종 뵌 적이 있거든요. 두 분 모두 예의나 사람 등등을 중요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알게 되면 A 결혼 깨질 가능성이 너무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쩔 건가요? 이거 그냥 다 알릴 건가요? 아니면 굳이 뭐 냅둬 남 미세 따위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건가요? 그래도 정말 좋아했고 아끼던 친구라 아니 저희들 모두 평생 친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어쩌면 좋을까요? 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이제 남이잖아. 그런 남의 일에 굳이 일부러 이렇게 나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안마의자 받은 친구만 그때 A가 냈던 돈만큼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결혼 안 했으니까 받은 거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손절해. 다만 돈 개선만큼은 깔끔하게 하세요. 그래야 이기는 거야. 2번 기혼 친구만 받은 거 돌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조용히 손절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아 그래 그렇지. 그 기혼 친구가 안마의자 값 봉투에 넣어가지고 A 부모님한테 건네주면 되겠네. 꼭 참석을 하고 싶었지만 예비 사위한테 성희롱을 당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A도 못 볼 것 같다. 그러니 이 봉투를 좀 대신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댓글. 그러네 이거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 같아요. 내 손에 피도 안 묻히고. 3번 그냥 냅둬야지 뭐 어쩌겠어. 남의 새들 답 없다는 건 님도 알고 있잖아요. 억지로 깨줘도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평생 원망만 한다고. 물론 이렇게 그냥 둬도 왜 안 말렸냐 원망하겠지만. 4번 진짜 웃기고 있네. 지가 생각해도 친구들이 이걸 알면 무조건 욕하고 말릴 거 아니까. 멀티포사까지 해놓고 몰래 사귀다가 이제 결혼한다 하면 그래 얘들도 어쩌지 못하겠지. 나한테 뭐라고 탈 거야. 그래도 결혼하는 건데 축하는 해주겠지. 테헷. 이러면서 청첩장 나올 때까지 존버.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 갑자기 얘들아 서프라이즈 나 이번에 결혼해 축하해줘. 이런 거 아니야. 미친. 야 친구들이 왜 바로 일어났는지 알겠다. 깔깔깔깔깔. 5번 뭔 소리야. 그 A한테 니들 모두 이미 나쁜 년들일 뿐입니다. 악의 물이죠. 자기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러니 그냥 깔끔하게 받은 것만 돌려주고 손절하는 거 이걸 추천해요. 그리고 A 부모님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 말이 있죠.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강제로 뚫었을 거야. 깔깔깔깔. 6번 굳이 말 안 해도 됩니다. 절천들이 결혼식이 아무도 안 없는데 이거 하나만 봐도 뭔가 문제 있다는 거 부모님들 바로 알게 돼요. 그냥 금전 문제만 깔끔하게 해결 보면 될 것 같아요. 힘 빼지 마요. 7번 바로 그 자리에서 쌍욕 받고 헤어졌지. 그리고 친구들한테 대신 사과하고 맛있는 거 사줬을 텐데. 야 저런 미친 꼴을 직접 보고도 결혼을 하네. 거기에 친구들을 속이면서 멀프의 인스타까지 끌깔. 진짜 음흉하고 소름끼치면서 동시에 너무 한심하다. 8번 그 부모님한테 알리겠다는 친구 무조건 말리세요. 이건 오지랖 그걸 넣어서 그냥 등신짓거리 하는 거라고. 남의 인생에 이런 식으로 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끼리끼리라 더 잘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깔깔깔. 들린걸? 절대 그럴 리 없다. 깔깔깔. 여기 댓글에도 나온 말이지만 다 아는 말이죠. 남미 새는 말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말리면 더 불타오릅니다. 다 알잖아요. 냅둬야지 뭐. 어쩌겠어요. 단 저런 것들이 나중에 왜 안 말렸냐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때는 참 분노를 참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다? 손절이 답이다. 그 어떤 도움도 안 돼요. 그냥 깔끔하게 자르세요. 감사합니다.